국토교통부는 시군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국토부의 주요 대책은 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 국비로 공사비의 50%를 지원하고 빈땅이나 도심 자투리 공간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을 지원합니다. 또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확충과 공영주차장 요금을 요일과 시간대별로 세분화하는 한편 불법 주장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. 북부지역도 시지역 주차난이 심각한데 안동시의 경우 차량 등록 대수는 7만 2천대지만 주차공간은 그 절반인 3만 5천면에 불과합니다.